낙성대동 낙성대동은 그 흔한 고층빌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학교가 많아 유흥시설이 적기 때문인데요. 발전은 좀 더디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동네를 더욱 애정어린 마음으로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급속히 변하는 서울에서 조금 숨을 고를 수 있는 낙성대동. 이곳엔 시간이 조금 느슨해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헌책방. 근처 대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이 오며가며 들리는 아지트 같은 곳인데요. 서전보다 책방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정겨운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책의 냄새가 코를 간지리는데요. 안녕히 계십시오. 주인님 계시나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들어가기는 86년부터 이 직업을 했으니까. 30년 거의 돼가지.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조금만 하고 말라고 그럴 수 있는데. 평생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잘 되는 데 없어요. 여기 잘 되나요? 네, 잘 돼요. 손님들 많아요, 항상. 이곳은 항상 책만큼이나 많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은 목적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설부터 참고서, 인문학 서적 등 없는 게 없는 헌책방.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 헌책방의 가장 큰 매력이죠. 예? 몇 번이나 구입해요? 여섯 번이요? 몇 번이요? 다섯 번이요? 돈은 15,000원 이상하니까요. 4,000원이냐? 네, 한 번 참석 안 해버려요. 4분의 1까지 해야 되나요? 다 좋지. 꼭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여기를 아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10년? 10년이요? 네. 어렸을 때 헌책방이 가끔 전과 같은 살 때 그런 느낌입니다. 이곳에선 어릴 때 아끼던 책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 가장 최신 소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운명처럼 원하는 책을 만나게 되는 묘미가 있는 헌책방. 숨은 책들을 골라내는 재미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도 못했는데, 어? 알고 있던 책인데 여기 있네 해가지고. 기대 없이 왔다가 뭔가를 찾으면 더 특별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책방에는 유쾌함도 감도는데요. 지나가다 길을 물어봐도 좋고, 슬쩍 과제를 위해 메모만 해가도 오케이. 누군가의 손때 묻은 책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그들의 책장에 다시 자리를 잡겠죠. 너 다른 사람은 안 오래? 이 아홉이, 한 번 작가네요. 4만 원이네요. 나름의 규칙과 노하우에 따라 착착 진열되는 책들. 온종일 손님들을 맞이하며 책을 팔고 또 사드리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만큼이나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주인 아저씨. 힘드시진 않으세요? 네, 힘들진 않아요. 여기 나오면 힘이 나죠. 일거리가 있으니까 힘이 나고, 또 손님들이 와주니까 힘이 나고, 손님들하고 얘기하니까 힘이 나고, 또 손님들하고 책 가게까지 서로 황정하고 실랑이 벌이고 하니까 소화도 잘 돼요. 터줏대감처럼 이곳을 지켜온 헌책방. 구경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보물 같은 책들과 LP판들도 만날 수 있으니 지나가다가 꼭 들러보세요. 세월의 깊이가 곳곳에서 느껴지는 동네, 낙성대동. 그 중에서도 오랜 역사가 담겨있는 곳이 있습니다. 낙성대 공원 가장 안쪽에 있는 안국사. 공원엔 마치 금방이라도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듯 기계가 느껴지는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요. 바로 강감찬 장군상입니다. 강감찬 장군상입니다. 태어난 곳. 여기가요? 그렇지. 저 위에 가면 사당 있어요. 동상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는 강감찬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 안국사가 있습니다. 고려 정종 3년. 이곳에서 큰 별과 함께 탄생했던 인원공 강감찬 장군. 홍살문을 지나면 신성한 사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요함 속에 위험이 느껴지는데요. 강감찬 장군은 고구려 을지문덕, 조선의 이순신과 더불어 구국 3대 장군으로 불립니다. 72세의 나이로 규주대첩에서 10만 거란군을 무찌른 명장 강감찬. 그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꼭 참배의 목적이 아니라 해도 이곳에 들리면 역사의 고진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군의 위홍이 느껴지는 이곳에선 낙성대의 이름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조금 느리게 흘러가는 동네 낙성대. 주택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골목길마다 이곳에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묻어나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재래시장. 활기가 넘치는 시장 골목은 언제나 정겨운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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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러 오신 거예요? 네? 뭐 사러 오신 거예요? 미꾸라지 왜? 미꾸라지? 네. 미꾸라지가 뭐 하시지?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라지 뭐 하니? 아, 고신 타? 추워 타? 네. 왜? 먹고 싶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싸고. 다른 동네보다 훨씬 사기가 좋은 동네. 신선한 과일, 채소부터 싱싱한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는 인헌 재래시장. 강감찬 장군의 호를 딴 이곳은 그동안 주민들의 장바구니를 책임져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여기 엄마한테 지하회가 원당 시장이었어요. 인헌 시장으로 된 지는 한 4, 5년 됐지? 옛날에는 엄청 잘 됐죠. 다 모든 장사가 다 돼야 됐어. 근데 지금은 아주 안 돼. 너무 안 돼. 하지만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데요. 하나 1,400원 밖에 없는 돈이. 1,400원 치 높아세요? 아, 돈대로 달라고 해서 드려야지. 어쩌겠어요. 그래도 후한 인심과 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자주 좀 이용하세요? 네, 난 여기만 오는데. 여기만 단골이세요? 네, 여기만 오지 어디 갈 데가 있어.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한 만두 가게. 오랫동안 낙성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빚은 만두. 이 손끝에서 매일 수많은 만두들이 예쁘게 빚어집니다. 만두에 바친 세월만 벌써 수십 년이라는데요. 만두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저씨는 50년 넘었죠. 나는 그러니까 30년 넘었어. 40년쯤 됐겠네. 만두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는 사장님. 어느새 김이 모락모락. 갓 쪄진 만두가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속이 꽉 찬 만두. 그때는 장사 너무 잘 됐어. 줄 섰어. 서로 살려고 사고 그랬는데 지금 하도 오래 먹으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은 뭐 하셨어요? 뭐 애들 키우고. 그렇죠. 집도 샀지. 만두와 함께 빚어온 세월. 그동안 많은 손님들이 이곳을 드나들었고 단골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혹시 반반 돼요? 네. 반반 주세요. 초등학교?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면 여기 오신 지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저 12년, 13년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맛이 익숙해서 제가 찾는 것 같아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하여튼 되게 끓이는 맛이라고 그래요. 배지기름을 사용해 굽는 군만두도 이 집의 자랑인데요. 노릇노릇.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건강이 허락해준다면 언제까지나. 정감 넘치고 사람 냄새 나는 재래시장. 35년 전통의 손만두도 놓치지 마세요. 직접 그린 앙금이 들어간 도넛도 별미라고 합니다. 책에 푹 파묻힐 수 있는 헌책방과 호국 정신을 간직한 안국사 그리고 인원 재래시장까지. 천천히 산책하기 참 좋은 곳들입니다. 잠시만요. 국민의힘. 감사합니다.